입심심해서 이년만에 이나라로 가는 중입니다. 솔직히 이나라로 먹으러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솔직히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도 많으니까. 자 그럼 보세요. 저 산에 눈 쌓인 게 아마도 베어 마운틴 스노우 서빗 스노밀리 스퀘장이 있는 산 것 같은데 와 저렇게 산에 눈 쌓인 게 너무 너무 아름답네요. 네 이나라로 왔습니다. 일단은 한타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오다 보니까 뭐 플리드 쪽도 아니고 벤스비스 쪽도 아니에요. 아 재미가 났어요. 오랜만에. 보다시피 감자를 튀고 튀긴 다음에 치즈를 얹히고 다시 렌즈에 돌려서 그런가 감자튀김 식감이 너무 별로였어요. 자 보시면 감자맛 좀 상태도 그래요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닌아웃은 햄버거보다 더 유명하고 맛있는 게 이 애니멀플라이이기 때문에 애니멀플라이 시켰습니다. 전 어차피 애니멀플라이에서 감자튀김 안 먹고 치즈랑 소스랑 베이크만 먹습니다. 그리고 이 애니멀플라이이기 때문에 이 애니멀플라이이기 때문에 감자튀김은 햄버거랑 당연히 맛있겠죠. 감자튀김은 유명하지. 햄버거랑 뭐 다 맛있으니까. 미국에 햄버거 맛없는데 어디있습니까? 포크 뉴욕에서 프레처리 다 먹어보고 웬만한 괜찮은 식당들 햄버거도 많이 먹어봤어요. 패킹 다 좋은데 제일 1등은 토니버거 토니버거 샌드랩파크 옆에 유시비가 LMS 매장 앞에 토트로 하나 있거든. 토니버거 그 정도 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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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고 병원이랑 한 거 없이 거기가 제일 맛있어. 가격도 다 10불 원래 구부렸거든요. 10불 원래는 텍스 안 받았는데 이제는 텍스 받거든. 카드가 해서는 황금하든 그렇게 먹으면 다른 거 먹습니다. 패킹 이거 3배 아 맞다. 달달하네. 일단 햄버거 먹을게요. 이거 가져다 놓고 인라약스는 좋아하는데 뭐 가끔 땡기고 생각나는데 버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맥도나도 별로인 것 같아요. 패티 자체가 맥도난데 너무 떨어져요. 그 맛 까지 아니고? 맛있어. 그게 뭐 이게 엄청 비싸움질 아니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이거 겁나 맛있다고. 진짜 저는 애니메 프라이 감자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. 치즈랑 소스랑 베이컨만 먹었습니다.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. 동생 또 사라졌어. 여기 어디갔어. 다음 편은 LA 후보터커입니다. 영상 끝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